안녕하세요 펭귄 펭귄 채널의 펭귄 펭귄 입니다 오늘은 영어 같아 보이지만 영어 아닌 잘못된 조합의 표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1 플러스 1 이라고 하잖아요 마트에 가면 1 플러스 1 제품이 되게 많잖아요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면 1 플러스 1, 1 플러스 1 엄청 많이 나오는데 피자를 사도 그렇고 어딜 가나 이게 굉장히 마케팅의 하나로 많이 쓰이는 어떤 그런 말인데 이게 사실은 영어로 만약에 원어민이랑 같이 있는데 1 플러스 1이라고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들어요 1 플러스 1 이러면 1 더하기 1 뭐 어쩌라고 막 이런 그래서 약간의 어색한 침묵이 흐른 다음에 1 플러스 1 이러고 있으면 1 더하기 1 어쩌라고 이제 그런 표정 우리는 왜 못 알아 듣는 거지 1 플러스 1, 1도 영어이고 플러스도 영어고 그러니까 1 플러스 1 이러면 당연히 다 모든 것이 영어의 조합인데 왜 못 알아 듣는 거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한국인으로서 근데 왜냐하면 그게 잘못된 영어의 조합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것도 보면 오픈 사전이라고 해서 누군가가 써놓은 거예요 하나를 사면 하나가 공짜라는 뜻으로 우리가 자주 쓰는 1 플러스 1 원어민들은 사용하지 않는다 누군가가 달아놓은 어떤 이런 오픈 사전이죠 그만큼 네이버에도 그렇게 나오지 않고 사실은 1 플러스 1이 콩글리시인데 많은 한국 사람들은 별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영상을 만드는 거고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buy one, get one free 이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사면 하나를 더 얻을 수 있다 공짜로 이래서 여기 내려보면 what is a BOGO offer라고 돼 있죠 이거를 줄여서 BOGO라고 해요 대문자만 따가지고서는 그래서 buy one, get one free 이미지를 한번 같이 볼까요 네 이렇게 buy one, get one free 이렇게 나오거든요 굉장히 많이 쓰여요 사실 여기 BOGO라고도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BOGO라고 해서 줄여서 많이 쓰거든요 이렇게도 네 정말 짧은데 생각해보면 buy one 하나 사면 하나 공짜 이렇게 되는데 아무 의심 없이 1 플러스 1이라고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콩글리시고요 네 앞으로는 1 플러스 1이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buy one, get one free 라고 말씀하세요 네 펭귄벵귄 이었고요 네 오늘은 1 플러스 1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옳은 표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그럼 안녕할게요 Thank you for watching my video Have a good one 안녕